오늘의 영상 포인트 김계정은 핸드심물 서바이벌 영상에서 12분 동안 한 번도 안 웃으면 내가 지구를 떠난다 라고 말했고 약속대로 우주로가 게임을 한다 그럼 즐겁! 어? 이거 닉네임 어떻게 바꾸지? 현실 고증으로 갑시다 미남으로 갑시다 반갑습니다 일단 인사로 시작하죠 한국인들 아주 예의 동방 동방 예의 지국으로 아무도 인사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네 쉿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위에 보시면은 내가 해야 되는 임무가 있어요 그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임무실 가가지고 일단 임무실에서 뭔가 미션을 합시다 오케이하노? 터치 시작 Do you don't need to wait? 아 난 기다릴 필요가 없대 그럼 끝났나 봐? 오케이 이러면은 이제 제 임무를 하나를 성공시킨 겁니다 이제 바로 가가지고 어? 뭐야 벌써 한 명 사람 죽었어 두 명이나 죽었는데? 뭐야? 이응 디귿이 엉덩이가 아니고 어디라는 뜻입니다 일단 이거는 스킵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스킵을 하면은 아무도 퇴출 안 하고 이 판이 지나간다는 거야 어? 뭐야? 아 야 이거 너무 저격이잖아 이X 뭐야 야 나 이거 지금 봤네 오케이 이러면은 다음 판으로 가는 겁니다 미션 합시다 아 이렇게 이렇게 넣는 거구나 어 재밌어 이런 소소한 미니게임 하는 맛이 있어 미미 뛰어다니는 거 너무 귀엽지 않니? 오케이 이제 여기서 아까 했던 미션 마저 합시다 어? 하양 죽었어 하양바라기가 있었는데 하양이 죽었어 아니 하양 바라기님 하양이 죽었는데 이거 님 탓 아닙니까? 변론하세요 이거 봐 이거 와 무릎표 지금 말을 지금 더듬는 거 보니까 하양이가 죽었으면 하양바라기 잘못이지 아? 이 값 못하면 죽어야지 예스 연파랑입니다 니 값을 해야지 앞으로는 하양을 지켜라 내가 왜 니 값을 못해 너무 미남인데 젠장! 내 수사망을 피해가다니 대단한 녀석이구만 하지만 괜찮아 아직 심의는 많고 지금 일단 확실한 거는 이 김계정 사생 이 친구는 아니란 말이지 왜냐 내 옆에만 따라 붙었으니까 이 친구랑 어떻게 한 번 경합을 해서 어 뭐야 뭐야 일단 사과 먼저 합시다 미안하다 하양바라기야 이번 판도 크루원입니다 얘 닉네임 살발한 거 봐 지금 모자이크 해야겠다 아주 두러운 닉네임을 쓰고 있어 이런 이렇게 이어주면 되는 거 어 뭐야 아 깜짝이야 아 나 죽은 줄 알았네 뭐야 몇 명 죽은 거야 대학살이네 누가 발견? 오 사람 스팟채팅 천원 고맙음 얼 얼 에? 얼 얼빵이라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말이 너무 심하네 저렇게 심한 말을 하는 사람이 힘이일 리가 없다 그치 그럼 누구나마 내가 봤을 땐 주황이야 왜냐 처음 하는 척하며 우리 시선을 분산시키는 거지 이게 아니라면 날 매달아도 좋다 이런 사람이랑 게임 잡으면 게임 망하는 겁니다 봐봐봐봐봐봐마 만약에 주황색이 아니다 어떡하지? 가라 그렇지 어디 야 이런 탐정이 어딨어 이런 탐정이 근데 이게 통하네 나 너무 평범한 역할 주는 거 아니야 이거 사람이랑 같이 가야 돼 유튜브 찬호랑 같이 다니자 같은 동업자끼리 같이 해야 될 것 같아 서로의 알리바이를 입증해 줄 사람이 필요해 여기 근데 돌아다녀 너 인포스터니? 시야가 너무 좁아진다 여기도 사람이 있다 다시 불 켜졌다 얘 인포스터 같아 가자 가자 따라와 어디 갈 거야 이제 오케이 따라가자 오 뭐야 파랑이는 확시야 스캔했어 너무 다 나가는데? 몇 명 남았어? 세 명 여섯 명 중에 두 명이 마피아야 안 쳐내면 이거 못 이겨 안 돼 누구 쳐내야 돼 맞아 이거 무조건 진단 말이야 이거 킵하자는 사람 의심해야 돼 킵하면 지니까 맞아 이거 갈색 가야 돼 내가 봤을 때 아 이거 빨리 해야 돼 안 돼 안 돼 아 고맙다 아 바로 발견했구나 아까 전에 시체 못 발견한 거 갈색이야 이거 콩자반이야 왜냐면 내가 콩자반을 싫어하거든 이거 공감하면은 죽여야 돼 야 자백하는가 봐 대출 당해서 많이 먹어라 잘 가 머리에다가 콩자반 심어놨네 아 그렇지 좋아 이거 지금 시민들 단합력이 나쁘지 않거든 지금 파랑이랑 같이 다닐 필요가 없어 어차피 파랑은 확시니까 보라색이라든가 이런 애들 오 전등 이거 고치러 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오 뭐야 누가 고쳤나 보네 오 얘 얘 민트 아닌 것 같아 민트가 이거 지금 전등 고쳤거든 민트는 내가 봤을 때 확실한 시민이야 보라색도 이거 보고있다 그렇다면 남은 자는 누구지? 남은 자는? 검정 어 뭐야 이거 검정이 안 움직여 뭐야 어 이거 지금 안되네? 누가 고장났나 보다 내 전등 내가 봤을러 가야지 오 오 오 오 에 에 에 어 어 개자식 저주하겠다 검정 저주하겠다 그렇지 날 발견해줬구나 믿고 있었어 어디 저 저 저 그렇지 파랑색 너만 믿고 있었다 나 cc인데 이거 아니야 빨리 cctv 니가 보고 있었다고 말을 해줘 오케이 맞아 그렇지 끝났다 진실은 승리하지 아니 이거 학창 시절에도 애들이 나한테 마피아 같은 역할 안줬거든 무조건 항상 시민 했어 시민중에서도 이제 애들한테 인기 없어가지고 지목 안당하고 끝까지 살아있는 시민 그러니까 좀 아이디를 불쌍하게 지어가지고 살아남아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때는 음 허무 있는 사람 김계란 얘 컨셉하는거 봐 해가리의 계란 오우 아 깜짝이야 주황하나 죽었고 한명밖에 안죽었네 어디야 왜 민트야 설명해 같이 본사람있어? 오케이 민트가 지금 많거든 민트가 과연 그렇지 이거 하면은 완전 확실 되는거 아니야 근데 이거 하는걸 누가 봐줬으면 좋겠는데? 좋았어 어 나 봤지? 이거 내가 봐줄게 오케이 빠진색이랑 같이 다니면 되겠다 어 고쳤다 이거 노란색도 지금 고쳤거든? 김계란이 이거 하얀색 어어 하얀색 왜 이리로 왔어? 굳이? 이거 노랑이랑 빨강이 시민이야 그리고 흰색이 고쳐진 전등에서 굳이 또 들어가서 이랬거든? 어 잠깐만 아까 하나 보냈구나 탈모라 머리가 좀 바보야 하하하하 닉 하아? 니도 대머리잖아 근데 깜장색이 살짝 의심스럽거든 이거? 어 김계란 나갔어 아 이거 확실한 심인 나가면 안 되는데 문을 잡고 닫아버리네 오 핑크 죽었어 내가 봤을 때 이거 검정색일 것 같아 이건 검정이야 왜냐 아이디가 임포스터입니다만이거든 모름지기 사람은 니 값을 하게 돼있다 간다 검정아 지한테 두피한 걸 봐 됐지 아하 오케이 오케이 어 저거 고치러 가야돼 저거 고치면 사람들이 의심을 안해줘거든 아 근데 봐주는 사람이 없어 오케이 야 الر lentil 아이 곰돌이 으역 으악 으악 살려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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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이거 갈색이 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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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찼어 윽 윽 휘 쉬 제발 제발 어 나 이보 한번 오케이 오케이 그치 한명 나갔어 빠이빠이 오케이 한명 더 나갔어 일로와 아주 자연스러워 어디? 지금 4명 한곳에 모여있었어요 나머지들 어디? 모여있던 사람들 떼고 임포스터가 나갔다고? 진짜네? 갈색을 살짝 이렇게 의심하는 척 하면서 다른 놈을 싹 죽이는거야 그러면은 내가 갈색 옆에 있었다 갈색은 임포스터가 아니다 하면은 갈색은 나의 든든한 아군이 되는거지 푹 죽이고 갈색 찾아 갈색을 찾아야돼 하고 갈색을 따라가 아 야 얘들아 시체 발견 안하니? 애들이 너무 시체를 발견 안하는데? 사보타지를 어떻게 걸어? 애들이 고친거를 내가 저기 해야되는거야? 아 몰랐네 아하 산소 공급을 멈춰야하는구나 피곤하다 이 포스터도 사보타지 어떡해 사보타지 아씨 몰라 안해 괜찮아 아 근데 왜 아직도 발견이 안되는거야 대체 시체가 죽어 어 발견 어디? 왜? 안그래도 탈모인데 이걸 뭐라? 난 일한게 없는데 난 아니야 갈색만 따라다녔다고 갈색 확실히 이거 인증해주려고 머리 더 빠지겠네 난 아니야 머리 빠진다 오케이 아무나 진짜 여기 한번 와봐 진짜 어느 순간 바로 죽여버린거야 진짜 난 좀 천성이 착한 사람인가 봐 시민 쪽에 있으면 무조건 이겠는데 언제 제 방송을 안 답답한 맛으로 봤습니까? 항상 답답한 맛으로 봤지 트렌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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